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집간 자기 딸이 오지게 당하는 꼬라지를 보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가 며느리한테 찌발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세상에 나같은 시험한 일은 없다. 너도 처음 보지? 이러길래 네 살면서 이렇게 0점짜리 심오는 당신이 처음이에요. 라고 해줬습니다. 원지, 본인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딨냐는 시어머니. 지금 현재 저희 아이 유치원 방학기간이에요. 총 2주입니다. 남편은 지난주 휴관에서 아이와 함께 보냈고 이번주는 제가 휴관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집과 시댁 그리고 시누이네까지 전부 다 같은 경기도에 있고 가까워요. 그래서 평소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에서 맞벌이하고 있는 시누이네, 유치원생 조카 아이 등 하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근무시간 조절이 수월한 편이라서 부부가 알아서 아이를 함께 케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하튼 지난주에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대뜸 아니 근데 지금 집에 아범이랑 꽁꽁이만 있는데 먹을 건 네가 좀 해놨냐? 애가 혹시 그 배달놈식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머님 그게 궁금하면 지금 애랑 같이 있는 꽁꽁이 아빠한테 전화를 하셔야죠. 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어휴 너는 그걸 몰랐으므냐? 아범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또 지 엄마 생각한다고 먹을 거 많다! 이렇게 거짓말할 게 아니냐? 그러니 애미는 너한테 물어봐야지. 이러길래 아 그러셨어요? 그럼 애 아빠랑 같이 보낼 테니까 어머님 이번 처음에 좀 챙겨주세요. 조카랑도 같이 잘 놀 테니까 어머님도 편하고 좋겠네요 뭐. 그렇죠? 이랬더니 어? 아니다. 됐다. 너 바쁠 텐데 일 봐라. 이러고는 얼른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엄마! 아 요새 안 그래도 날이 더워가지고 입맛도 없는데 엄마가 해준 콩고기 먹고 싶어. 좀 해줘! 내일 콩고기랑 같이 갈게. 알았지? 이러더니 다음날 진짜로 아이랑 시댁에 가서 놀다 온 남편. 더 놀다가 자고 간다는 걸 어머님이 싫다고 얼른 가라고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로 오늘이죠.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다른 집은 휴가 때 아들 애가 같이 어디 놀러가지고 휴가 가자고 먼저 챙기고 그런다는데 너는 지금 집에 있는다면서 어떤 연락이 한 통도 없냐? 이러길래 제가 또 그러게요. 지난주 아밤 휴가 때 어디 저 멀리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듣기로 아밤이 같이 가자고 있는데 덥다고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이랬더니 지난주는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 아니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가 가고 싶은 건데요. 아니 나는 꼭 어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 집에서 다 같이 쓸데없이 그 전기 낭비하기 에어컨 켜고 있을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우리 같이 맛있는 거나 해먹고 애들도 같이 놀리고 그렇게 하자. 이러는데 참고로 저희 딸아이는 다섯 살이고요. 조카는 일곱 살 아들입니다. 일단 이 두 아이의 성향도 너무 안 맞고 또 조카가 특히 에너지가 넘쳐요. 사내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저도 좀 막무가내인 조카와 같이 있다가 저희 딸아이가 조카의 짓궂은 장난에 당하는 모습을 몇 번 본 뒤로는 항상 주시하고 단 둘이만 같이 두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대놓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가자 해도 꼼꼼이가 싫어해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밤 시간되면 저희 그냥 다 같이 갈게요. 이랬더니 아니 근데 너 아까부터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왜 이렇게 삐딱하냐. 내가 지금 너한테 여기 건너와가지고 밥을 하라고 하냐. 아니면 애를 둘 다 보라고 하냐. 그냥 같이 머물면서 서로 쉬고 한숨 돌리자 이건데 어이그 세상에 나 같은 심호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좋은 심호가 어딨냐. 딱 이러는데 이때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어머님 혹시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또 있어요? 어? 지금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시어머니 평가는 어머님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한테 저 말고 다른 며느리는 없는 걸로 아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 시어머니를 평가한 걸까요?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러니까 시어머니 또 버럭 됐다. 아마도 된다. 이러고는 뚝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바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뭐? 아니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런 소리를 직접 했다고? 야 이 아줌마 진짜 웃기는 할매네? 끌끌끌. 이런 답장이 옵니다. 여하튼 저희 시어머니 지금 단단히 삐져가지고 당분간은 조용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뒤에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 좀 배우신 분인 것 같아요. 감정 크게 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잘 이겼네요. 그래도 뭐 안 볼 사이 아니고 오래 볼 사람인데 마냥 참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큰소리 내가면 싸울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며느리가 본인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는 뭐 조심을 하겠죠 뭐. 2번 그렇죠.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저런 말 본인 입으로 안 꺼내요. 3번 야 진짜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요. 저 망할 시험에 남의 귀한 딸내미한테 개 싸가지 없네. 4번 진상 시어머니를 이기기 위한 1번 준비물. 바로 저런 남편이죠. 5번 이 아줌마 웃기는 할매네? 끌끌끌 끌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쓴이는 내 남편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겠다고 올린 거고 그렇죠? 참 부창부수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도 시부모가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시부모 보기 싫어가지고 경조사나 행사 외에 잘 안 보고 전화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한테 웃기는 할매라니 농담이라도 수준이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원래 인생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나도 시부모를 정말 싫어하는 며느리지만 혹시나 내 딸 인생이 나중에 해로 돌아올까 겁이 나서 덕을 쌓고 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당신 뭡니까? 내 덕은 아니 경조사나 행사 외에 잘 안 보고 전화도 안 하는 분이 지금 누구한테 지적질입니까? 지금 이게 덕을 쌓는 건가? 6번 저희 시부모도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쿨한 시어머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아우씨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아우씨 어머님 앗 뜨거워. 이러니까 당신도 민망한지 요새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7번 쓰니 개싸가지야 소름돋아요.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올린 거야? 8번 아니 도대체 뭐가 소름이라는 거지? 신은 아들한테 전화 안 하고 일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뻔히 알면서 전화해가지고 밥 타령해야 되는데 이런 규지 같은 상황에서 며느리가 저 정도 말도 못합니까? 쓰니한테 뭐라 하는 것들 죄다 종년들이세요? 본인 시부모한테 저 정도 말도 못했다고 어? 저 정도 말도 못했다고 하는 인간들 자기 친한 분한테는 겁나 소리 지르고 대들고 개 난리를 치지. 그렇지? 딱 보여. 추가. 솔직히 저한테 싸가지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받아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 엄마인데 본인 엄마인데 저렇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뜻하지 않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먼저 결혼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시댁 시집 사례가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솔직히 저희 심회부 그렇게 대단한 아들냄이도 아니고 또 우리 신우이도 그래 어딜 내놔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잘난 사람인데 그런데 아들 요새가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신우 남편이 제대로 중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한 해 만에 두 지방끼리 싸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몸속 겪은 저희 시어머니 학을 뗐거든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고 오만 욕을 다 하길래. 그래서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죠. 아 물론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그리고 되게 자주 그런 게 있었고 또 본인 매제를 지켜보면서 교육이 잘 된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와서 정리해주고 정 못 보겠다 싶으면 신우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잔소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신우이도 자기 엄마를 엄청 단둘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된다. 그럼 남편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여하튼 이 정도까지 하면 저한테 또 어머니가 사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 정말 못 말리겠어요. 뭐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쁜 시어머니에 대한 기준이 당신 사돈 즉 신우이의 시모가 된 건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신우이가 엄마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 거둬서 살아주는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다같이 만나면 남편이랑 신우이가 같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니까 저랑 다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뭐 혹은 단둘이 있을 때 혹은 전화로 지금처럼 자꾸 저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야 속이 풀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뭐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닌데다가 적어도 3주에 한 번은 보거든요. 다같이. 그러니 이렇게 풀어야지. 꽁해 있으면 다음에 만날 때 웃으면서 못 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 저희 시어머니도 좀 마찬가지인 게 이러고 나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전화 거의 안 하고 진짜 또 만나면 막상 만나면 우리 사이 뭔 일 있었냐? 이런 느낌인 것처럼 똑같이 잘 대해주세요. 하지만 그때뿐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요. 당신 전화 다 받아주고 또 받아주면서 몇 번은 네네네 하다가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때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안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댓글 1번 내가 딱 저런 엄마를 두고 있는 신우의 입장인데 우리 세언니한테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세언니 앞에서 헛소리하고 난리치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이러다가 진짜 우리 오빠 이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지 너무 걱정돼요. 2번 어? 뭐야? 나는 스니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욕하는 사람들 뭐야?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면 전화사 차례를 안 받죠. 당연히 얼굴도 안 보는 거고. 그래도 저렇게 대충대충 넘겨주니까 다음에 있는 거고 또 웃으면서 얼굴 보는 거 정말 모르나? 뭐야? 3번 근데 저 신우이란 사람도 진짜 웃긴다. 세언니인지 뭔지 미친 여자가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게 막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네? 나 같은 명 바로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다 잡아 뜯었다고 진짜. 댓글 그 지랄하면 네 년 머리턴은 온전활성 싶으냐? 4번 아니 지금 스니한테 선 넘었다는 것들 뭐냐 진짜. 그럼 신우가 선 넘는 거 무조건 참으라 이거야? 누가 종련 팔자들 난일할까봐 지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열받나 보네. 그렇지? 5번 님 같은 사람 가족 되는 거 싫으네요. 재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는 님은 자기 나오는 시보 같은 스타일이신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보게 되면 그걸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난 더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은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가 당한 게 있으면 밑에 사람한테 더 크게 푸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인배들. 아무튼 이 시어머니는 임자를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